심장 낮잠 고기 계란 산적 산적에 고기를 꽂으려고? 두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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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 기름은 안좋으니까 두릅이 비싸다며 또 샀어? 두릅이 비싸다며 꼬치 낄라구 나무 도마가 편해? 응 이거 소리가 안나니까 너무 좋잖아 그 다음 간장 그다 부어서 해야지 마늘 이정도 매실이 후추 그리고 양념을 넣어야지 고추 참기름 안 넣었다 참기름 두테니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 이렇게 껴야지 당면 한 걸 좀더 돼지고기를 샀어요. 죽은 줄이갓 색갈때문에 이것 하는거지. 아싸! 색 이쁘라고! 색깔때문에 이것 하는거야. 맛은 하나도 없어. 아...양념한 걸 꼭 자? 네... 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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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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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게 들어가서 이쁘구나 그래서 넣는거구나 색깔을 넣어 색깔뿐이야 그치 맛은 별론데 아니 맛보다 맛은 당근이 낫지 않을까 에이 맞지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겹살 나 바비 비쥬 조금더 독트럴 찹이 없앤 청룩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